대체 왜 저 인간은 내가 자기한테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? 저기요, 스크램블 액! 그것보다 빨리 되는 것도 없지. 당신이 좋아하는 건 빨리! 난 전혀 즐길 수가 없다고. 토끼 같은 놈. 계란이 아니라 당신 거기를 깨발해야 하는데. 오믈렛은 어때? 너무 오래 걸리잖아. 형, 난 아주 오래 걸리는 게 좋다고. 적어도 5분 이상 말이야. 아마 이 정도? 작아, 작아도 너무 작아. 그저 다이아몬드나 캐비어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지. 스크란블라! 기다려! 내가 매일 밤 기다리는 것처럼. 오믈렛은 어때? 이거 전파가 가고 싶다. 더 아름다운 거요. 이 친구가 더 좋아하도록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아쉬워. 거기에 너무 좋아하라고 하는 거에요.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. 벌써 저녁 안 priority. Then 보는 거에요.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이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